안녕하세요. 방송인 김소라입니다. 혹시 100년에 한 번 꽃피운다는 신비의 대나무 수액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요. 그 신비의 대나무 수액을 그대로 담은 영쇼스토리의 네이처 솔루션 제품입니다. 네, 제가 그럼 처음으로 클렌징 폼에 대해서 소개해드릴게요. 올리브오일과 편백나무의 추출물이 피부의 자생력을 강화시키고 세안 후에도 수분과 영양을 충분하게 공급해주는 네이처럴 솔루션 플렌징 폼입니다. 네, 그 다음으로 보여드릴 제품은요. 바로 하이드레팅 벤브워터예요. 신비한 대나무의 수액이 아르간 오일과 만나서 푸석했던 피부를 촉촉한 영양으로 듬뿍 담아드리는 그런 오일이거든요. 오일과 수분증으로 나뉘어져 있으니까 사용하시기 전에 꼭 흔들어서 사용하세요. 다음으로 보여드릴 제품은요. 에멀전 제품이에요. 제가 이 에멀전을 사용하는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먼저 똥! 펌핑을 해서요. 손바닥에 열을 이용하신 다음에 하나, 둘, 지그시 감싸준 뒤 떼어내시면 보시겠어요? 대나무 수액이 피부 깊숙하게 스며들어서요. 맑고 깨끗한 피부를 만들어드립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요. 스킨 에센스입니다. 스킨 다음으로 사용하시는 부스터 기능의 에센스예요. 천연 보습 인자가 유해물질을 제거해주고 다음 단계의 기초 라인에 힘을 증대시켜주는 기초화장의 필수 에센스입니다. 그럼 제가 한번 시연을 해볼게요. 짜라란! 우와! 이렇게 뚜루룩 떨어지는데요. 이렇게 펴발라 보시면 굉장히 빠르게 흡수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향도요. 저는 여기에 굉장히 반했는데요. 대나무 숲에 온 것처럼 굉장히 상쾌해지는 느낌이 기분까지 너무너무 좋아지는데요. 이렇게 평소에 화학 제품으로 인해서 피부가 민감해지셨거나 아무 화장품을 쓰지 못하셨던 분이라면 천연 성분이 들어간 네이처 솔루션을 통해서 마음속까지 힐링해보시는 건 어떨까요?